아 이거 쭉참해 어이? 너 무서워 어이? 아 믿어 딸기 계란 저는 잔나가 중간에 일을 너무 푸하고 싶어 춤을 하고 싶지 않은데 처음에 올라가서 이런 거 봐 다 안 빼세요! 오늘 음식 나왔어요?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구만 안녕 유튜브 친구들 콩이에요 지원이 뺏기겠다 이렇게 응 전가락으로 안 가게 하냐고? 이렇게 따가지 말아 이거 왜 현석이는 집에 갔어? 아 뭐야 어 얘 아니야? 방금까지 있으면 여기서 가져와 이렇게 막아주면 이렇게 막아주면 저기 저쪽으로 가면 내가 말한 고통이 나와 그거 석초 닭강정? 어우 싫어 근데 맛있긴 해 맛있어 객관적으로 너무 맛있어 닫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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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식혜는 석초에서 파는 단어박 식혜로 아주 맛있어 시원해 시원해서 너무 좋아 인정 너희 지금 술 취해서 아 언니 검포도네요? 아 언니 검포도네요?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미쳤다 다 알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아니 왜 아니 왜 이거 노래 잘 나온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아 근데 진짜 머리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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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트 갈게요 망구멍 아 아 아 아 언니 진짜 일반 카메라 아빠 진짜 잘 먹어요 진짜?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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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거 바다에요 아 우리 죽는거야 우리 이제 죽는거야 아 아 너무 무서워 되게 무서워 나 뛰어 저기 이제 벌써 돈이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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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퍼 조효연 씨를 모셨는데요.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그래요? 네, 그럼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 오케이! 오케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